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529페이지에 있는 수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자 기본적 수필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따를 숫자죠. 따를 숫자에다가 부필자를 쓰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의 명칭을 통해서 본 수필의 특성은 뭐냐 당연히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국가한 대로 쓰는 글이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각을 구애됨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토로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수필에 있어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필에 있어서의 전달자는 누굴 것이며 수필에 있어서의 주된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갖고 있다면 일단 수필에 대한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수필의 내용은 삶의 체험을 맡아낸다는 점이죠. 삶의 체험을 맡아낸다. 일단 하나의 표현 방법 기억할 수 있을 거에요. 하나 더 슬프게 하는 전달 방법도 하나 써놔요. 전달 방법까지 써놨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의 체험을 맡으라는 것. 삶의 체험으로부터 느낀 바까지 삶의 체험적 사실과 그로부터 느낀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낀 바 속에 뭐가 들어와요.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작가의 삶에 대한 작가의 작가의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관 세계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작가의 인생관이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다. 세계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제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가운데 수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의 체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가 느낀 바가 얘기하는 게 뭐냐. 느낀 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연결되는 거고 수필에서 전달자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전달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죠. 작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표현 반복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표현 반복과 관련돼서는 서술과 그 다음에 뭐하겠다는 점과 같이 묘사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유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친숙한 비유를 들어서 추상적이고 무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식의 유추방식이죠. 전달 방법은 뭐냐. 자기 고백적이죠. 자기 고백적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와 그 다음에 독자와의 관계.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때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다. 직접적인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장단은 다 간접적인 관계인데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 우리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대화적 산문이다. 작가와 독자 간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 생각에 통조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적 산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었겠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전달 문학이다. 직접적인 전달 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한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성이 느껴질 수 있는 유문화 위트가 느껴질 수 있는 삶의 어떤 회안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필의 대표적인 내용적 특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것도 하나 제시한다면 수필의 팁과 관련돼서 하나 제시하면 수필에서 말이죠. 수필에서 어떤 식물을 수필에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 식물이나 동물을 애찬하는 내용이 나오면 식물이나 동물을 애찬하는 내용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것은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인간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옛날 옛날이나 옛날 사람 자 옛날 사람 자 이렇게 옛날이나 옛날 사람에 대한 애찬은 애찬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현대나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다.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정도의 기억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이 김유른의 수필 가운데 거룩한 본능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본능에서 보면 결국 이제 됐어죠. 학이 있다. 그때 우리가 학과학 하는 데에서 결국 사냥꾼에 의해서 황새죠. 황새. 황새 한 마리가 결국 상처를 입게 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황새를 잘 우리가 소위 간을 해서 둥지에 올려놨죠. 왜냐하면 자연 것이라 사람의 소리되면 더 탈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마리 학이 날라오더니 그 둥지에 황새가 날라오더니 그 둥지에 같이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뭇한 모습을 보고 밤 늦은 시간이라 각자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날은 몹시 추웠던 겨울날이었죠. 걱정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랬더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결국 새가 황새가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것이 하나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두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 누가 배우자가 병이 들었거나 뭐하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죽이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비정한 어떤 삶의 현실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황새 부부의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비정성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 나오면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온다면 우리가 이희승 이승의 딸각발이라는 수필이 있죠. 이승의 딸각발이는 남산골 샌님 이건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 옛날 선비입니다. 옛날 선비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비판?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의 딸각발이 남산골 샌님 지지와 절개를 가지고 사는 것 결국 양반의 체면으로서 양반으로서 겹불도 쬐지 않는 것 어떻게 돼요? 추우면 겹불도 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 하나 이 추위를 결국 이겨내기 위해 즉 이 추위를 갖다가 좀 뭐할까요? 달래기 위해서 불을 갖다가 겹불을 쐰다면 전체 양반에 대한 욕을 결국 뭡니까? 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겹불도 쬐야 되겠지만 전체 양반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나 또 체면을 깍지 않고 해서 참는 것 이런 어떤 신조가 있는 삶 지조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옛날 남산골 샌님의 그런 딸각발이의 삶의 신조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불법도 밥 먹듯이 저질러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운 현대인들이 그 옛날에 남산골 샌님의 딸각발이 같은 그러한 정신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선비들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이승의 딸각발이 그래서 보통 하나의 수필에서 팁을 주자면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즉 애찰이 나오면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과 옛날 사람에 대한 애찰은 현대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교재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한두 작품을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제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법정의 무소유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지인으로부터 난초를 설문 받고 난초에 대해서 그만 바닥에 내놨다가 외출을 했는데 그 난초를 바닥에 내놨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것이었죠. 밖에 나가서 한참 활동하다 보니까 아하 그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난초를 생각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 즉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 만약에 난초가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가던 길을 계속 갔었겠죠. 공인한 내가 뭔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갖는 그런 어떤 걱정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면 갈수록 그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마음의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험을 왔다 준비하는 입장에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실 때는 국어에 대해서 또는 한자에 대해서 또는 맞춤법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몰라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 때는 차가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뭐요? 대체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짐에 따라서 그런 흠집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보험료를 내는 것에 따라서 기름을 갖다 넣는 것에 대해서 또 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소유욕을 좀 버려라. 소위를 갖다가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법적의 무소유라는 것. 따라서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나는 것도 우리 기억을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고요. 이여령의 폭포와 분수라는 것은 유추적인 방식 아까 우리가 수필의 주된 표현적 반복 가운데 유추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여령의 폭포와 분수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설명할 때 이런 유추적인 방식을 통해서 동양문화는 폭포로 비유되면서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순리에 반응하는 그런 문화라면 대체적으로 서양문화 같은 경우는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그러한 어떤 개혁적인, 도전적인, 개척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는 것이 바로 서양문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서양문화는 뭐가 발달하였다? 과학이 발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여령의 폭포와 분수는 어떻게 하면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러한 유추적인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밖에 534페이지에 피천되게 플룻 연주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들 필요가 있겠죠. 플룻 연주자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연주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연주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연주소리만 내려고 노력한다면 전체 하모니를 잃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연주자들이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절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사례도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사례도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할 때 이 사회도 저화로운 삶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국 삶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수필이라는 것도 사람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관한 걸이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거의 인생으로 규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의 그런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내용 이게 바로 피천득의 플롯 연주자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하는 것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병국의 행복의 메타포 정도는 좀 알아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행복의 메타포와 관련된 그런 수필은 행복이라는 게 뭐냐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 석공, 세 석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석공 가운데 왜 당신이 이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세 석공에게 물어봤죠. 그러죠.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석공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석공은 과한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병국의 행복의 메타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매사에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일을 갖다가 해나가는 사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역시 수험생으로서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뭐라고 해요?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의 고난도 아마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마 보람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복의 메타포. 일단 수필의 메카리즘은 이렇다는 것.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내용은 삶의 그런 체험.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체험. 삶의 체험. 사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겠고 느낀 바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안이 번쩍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적이면서 설득적이면서 교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작가 자신이 전달자는 점에서는 결국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직접적인 전달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표현 방법은 소설과 묘사, 유추 방식을 든다는 점 전달 방법은 자기 고백적.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상당히 직접적이죠. 그래서 일명 대화적 상문이다. 직접적 전달 문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못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희곡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국가직에서, 지방직에서 사라지다 싶었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희곡이라는 것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무대 상연입니다. 상연, 연극으로 보여준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고 행동과 대세와 중심의 문학, 현재 시제를 중심하는 문학이다. 왜? 현재화된 인생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밖에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다. 그러나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당 부분 표현상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무대 상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고요. 또한 소설에 비해서 희곡은 많은 제약을 갖고 있죠. 왜요? 그건 소설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밑에 희곡과 소설에 대해 비교표 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별히 희곡의 3요소는 해설, 지문, 대사 희곡의 구성의 3요소가 해설, 지문, 대사고 희곡의 3요소, 즉 다시 말해서 연극의 3요소라고 얘기했다는 희곡 배우 관객이 있다는 것 만약에 연극의 4요소가 뭐냐? 시험이 나오면 무대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희곡 배우 관객 무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컨벤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배우가 죽었다 하면 실제 죽었다고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몰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대로 우리는 컨벤션에다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데 A라는 배우가 우리 관객들에게 뭔 말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배우는 그것을 못 들었다. 우리 관객보다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관객과 배우 간의 약속 이것을 컨벤션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희곡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레제 희곡이다. 그 다음에 멜로 드라마이다 정도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의 미조를 해놓을까요? 레제 희곡 또는 레제 드라마, 멜로 드라마 그 다음에 키노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레제 드라마는 단지 읽기 위한 드라마 읽기, 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고쳐주기 바랍니다. 읽기 위한 드라마, 읽기 위한 드라마 단지 읽기 위한 드라마를 우리는 레제 드라마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통속적인 드라마 어떤 연인간, 남녀가 나타난 사람 같은 멜로 형의 그런 드라마를 멜로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키노 드라마는 연기가 없는 표현상의 제약상 그런데 무대 상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표현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갖죠. 그래서 무대 뒤편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적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드라마 이것을 키노 드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이 갖는 어떤 표현상의 제약을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 더 한다면 538페이지의 비낸 드라마 처음부터 상해를 목적으로 한 드라마를 비낸 드라마 이것은 먹과 대립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레제 드라마와 대립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레제 드라마가 뭘 목적으로 한다면 단지 읽기 위한 드라마라면 비낸 드라마는 상해를 목적으로 한 드라마다라고 이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조리 극복하는 데서는 1950년대 8일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연극적 운동이 바로 부조리 극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인간의 순명적 거듭과 인간의 해체 작품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갖는 드라마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에서 대체적으로 부조리 극은 현대인의 그런 의미 없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대체로 부조리 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품은 이근삼의 원고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스크린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과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해두면 되겠지 않아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스크린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상영 스크린 상영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상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영이라는 말과 상연이라는 말을 우리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둘을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스크린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두요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에 대해서 기억을 둬야 돼요. 연극에 비해서 시나리오가 표현상의 제약을 덜 받는 이유는 기계적인 조작 효과를 갖기 때문이죠. 기계적인 조작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수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시나리오와 희곡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문학성이 더 짙냐 그러면 희곡이 시나리오보다 문학성이 짙다. 왜 그래요? 시나리오는 기계적인 조작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기계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는 대체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그런 내용적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적인 측면의 성질은 누가 더 강하다? 희곡이 강하다. 그래서 그 밑에 시나리오와 희곡의 비교표를 보니까 제일 끝에 문학적 도사성이 시나리오는 약한 반면에 희곡은 문학적 도사성이 강하다라고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에 대한 것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좀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노버 나왔다면 무조건 이것이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알아도 되겠고 패드인 점점 화면이 밝아지는 것이 패드인이고 패드아웃은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패드인에서 패드아웃까지를 한 사건의 국면을 나타낸 점에서 이것을 시퀀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밖의 오버랩은 대체로 겹치기 화면이죠. 따라서 시간 경과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과 클로즈업 화면 확대죠. 그래서 대체로 화면 확대를 통해서 사건에 실마를 제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런데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벽시계 어느 형사가 어느 집에 살인해왔던 현장에 도착했는데 벽에 시계가 걸렸는데 유난히 그 시계를 확대해서 보여줄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관련됐다? 그렇죠? 사건의 암시할 때만이 사용된다는 것 더블 익스포저 이중노출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용의라는 것을 기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명하죠. 이중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노출이라고 해서 이런 화면이 있다. 그 뒤에 비란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것을 이중노출 두 화면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이중노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 인서트, 삽입화면이죠. 대체로 삽입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전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사무실인데 한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술병이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서류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신문기사가 하나 딱 끌어들죠. 모모회사 부도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여기에 회사의 사장이고 부도난 사장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또 화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그렇죠? 채무 채권자들이 뭐 쳐들어오게 되죠. 내동가뻑이더동무 하면서 이런 뜻이니까 상당히 사건을 전개할 때 빠르게 전개할 때 이런 인서트 기법 뭘 우리가 하겠죠. 신문기사 따위나 사진 따위를 갖다가 이렇게 개입하게 만드는 건 인서트 삽입하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촬영 개시 단계 있죠. 클랭크인 촬영 끝났다 클랭크업이라고 하는 거고 콘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바로 대본이죠. 콘티 현장용 영화 촬영 대본을 콘티라고 하다. 혹시라도 신문기사 가운데 영화의 대본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영화 촬영 대본을 하면 콘티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대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내용들 측면들 뒤에 한번 수필 부분 보도록 한번 볼까요? 앞서 우리가 소설과 관련돼서는 제시했던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데 560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 38번 560페이지에 38번 보면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희곡의 단위는 신과 시퀀서다. 신과 시퀀서는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죠. 따라서 1번은 틀렸던 내용이고요. 시나리오는 문학의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 강하다 틀렸죠. 오히려 희곡에 비해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 약하죠. 왜? 기계적인 조작 효과를 많이 갖기 때문에. 희곡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응축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희곡보다 장면과 시간, 등장물의 주제한이 많다. 오히려 많은 것이 아니라 적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번과 관련돼서도 여기서의 시나리오의 용어전 한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서 더블 익스포죠. 4번 이중 노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국 앞에 약국이라는 글자가 쓰인 들창이 보인다 할 때 약국이라는 들창이 보이는 것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삽입하면 인서트 기법을 처리한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밖에는 우리가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수필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거기 562페이지에 44번 같은 문제 보니까 수필의 원뜻에 기댄 그대의 본질적 특성은 뭐냐 할 때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라고 했죠. 따른 숫자의 자 부필자 쓰는 것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 정도가 가장 옳은 답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45번 같은 문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피천득의 은전한 입이라는 수필이 실어 있는데 결국 이 글이 수필이지 소설로 볼 수 없는 이유 소설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수필은 비갈등중심문학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해야 되고 또한 전달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보다면 2번도 맞겠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 맞는 것은 소설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 가장 수필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적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심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 5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음 같은 문제죠. 다음 글에 나타난 두드러진 수필의 특징은 금음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들 수 없고 말을 붙일 듯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스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사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북 아니면 철모로는 처녀같은 달이지만 금음달은 세상에 가진 풍상을 타기였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무슨 원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반처럼 봤을 때 달에 대한 어떤 시각은 다분히 작가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본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김손의 특급품이라고 하는 56번의 문제 이 김손의 특급품은 어떤 것이 특급품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어렸을 때의 상처를 입은 나무가 제 스스로 치유를 통해서 더 단단한 나무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특급품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속담도 있죠. 우리가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속에서만 자라나다 보니까 쉽게 쉽게 의지가 꺾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자문의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생에 대한 교훈 항상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 규결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 3번의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끌어내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문제인데요. 58번 같은 문제 보니까 다음 가와 나의 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럴 때 이상의 권태는 수필이고요. 이상의 날개는 소설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작가 자신이지만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 나는 작가 자신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58번의 가장 본질적인 답은 3번이라고 해야 맞다는 점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수필에 있어서 소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붙는 문제도 알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56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피천덕의 은전 한 입에서의 그 돈의 의미 결국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거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돈을 은전한 힘을 모았는데 그러면 그 은전한 힘을 뭐 하려고요? 어디다 쓰려고요? 라고 했을 때 그 거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디다 써야 할 그런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죠? 돈이 목표죠. 돈이 목적이고 그런 의미를 선다면 맹목적인 욕망, 절대적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우리 필자는 이 거지의 은전한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맹목적인 절대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두 번째적 의미는 사실 은전한 힘은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만큼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거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돈이인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기대 속에 살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작은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현대 문학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주요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학습하고 또 풀지 않았던 문제까지 다 풀어서 각각 현대 문학 장르에 대해서 소설, 희고, 수풀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 문학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챕터 6 액글 이해 부분 특히 세종의 우리가 관련돼서 어질, 훈민정원에 대해서 세종의 어질이라는 글이 잘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휘지글, 어학적인 글, 문학적 글인데 어학적 글 가운데 훈민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밖에 문학적인 글 가운데는 용비어찬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신문제에서 더 출제될 수 있겠다. 주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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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